이게 뭐야?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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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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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싼 장어를 먹어보겠어 먹어야지 아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일부만 보세요 장어 맛있겠다 야 다시 보니까 비싼 거야 이거 38,000원 어 어 야 비싸니까 맛있다 야 비싸니까 맛있어 무조건 맛있어 응 우와 우와 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야 이거 개꿀 맛이다 개꿀 맛 어 단포대장 유튜브 구독까지 와요 알람설정 꼭 해주세요